영상 보시기 전에 잠깐! 지금 오늘 채널 깜짝 이벤트 중!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로블록스 아이디 적어주시면 추천을 통해 매일매일 무료 로븍스와 한정 펫을 선물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로블록스 타임! 오늘의 뵙고선 누구? 여러분 나 최근에 효주팬 새끼 무한복기한 거 알고 계시죠? 아 그때 진짜 개고생하면서 2,500원 태웠지만 놈 코빼기 찾아봐도 안 보였는데 아니야 내가 자면서 상습 가다가 오늘 딱 느낌이 좋아가지고 픽셀 알깡 했단 말이에요 야 근데 딱 나와버렸어요 하하 진짜 내 인생에도 드디어 봄이 오는구만 야호우 아 그래서 그 당시에 찍었던 영상이 있는데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니 없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아니 없어요 그냥 라면 끊겼다고요 라면 코인 휴주어는 고려가 있나봐 아니 언제쯤 행복해질까? 하지만 지금 이게 완벽한 굴아는 아닙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녀석 아니 이 녀석이 뭔가 이상한 걸 두고 있다는 썰 있던데? 한번 보여주시겠나요 우리 친구? 아하 이럴수가 맞습니다 이 녀석이 진짜로 골든 픽셀 루시켓을 얻고 말았습니다 야호우 아니 아니 형 이거 어디서 난 거예요 어디서 났어 이 녀석아 자 여러분 아시겠죠? 땅밥에서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땅밥 잘 보고 있으세요 그 땅밥에 500원 아니라 땅밥에 골든 후시켓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이 뭔 개소리야 야 야 지금 하루 됐는데 235마리? 아니 얼마나 잘 나오는 거야 왜 나만 안 나와 어째서 왜 와이 도대체 왜 나는 어쨌든 아주 귀한 녀석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거든요 자 바로 이 녀석 한번 거래해 보도록 합시다 자 내 거 한번 거래사람 렛츠 호우 자 여기 호박이가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호박 한번 거래해 보도록 합시다 갑시다 자 우리 호박이하고 한번 효주 빅세켓 한번 거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와하 이 녀석 레인보우 효주 거부해 거라니 야 근데 이거 지금 만 말이면은 아 만 개면 많다고 봐야 될지 아직 좀 그 하다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언제쯤 늘어날지 자 아직 만 개 그리고 야 픽셀 악마 다크메트로 겁나 많이 만들었구나 이 녀석 자 거기 지금 뭐 이것 좀 다 올린 다음에 아니 100? 9억? 아니 110억까지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어떻게 좀 합리적인 거래를 보이십니까? 자 다음은 이거 딱 맞다시 주는 친구 한번 거래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보여줘요 와우 거대한 폭풍고통 2마리? 어? 아 그게 거대한 컵케이크 효주 획득에 여기 또 포레스토 와이버까지? 뭐랄야? 아니 휴즈가 뭐 이런 거 아는 거야 아 그렇지 5마리 아 좀 아쉬운데 그 휴즈 좀 더 얹을 수 없나요? 그냥 뭐 스크롤 한 칸 꽉 채울 수 없나요? 네? 보여주세요 이런 거 다 하하하하하하 아하 이거지 이게 거래지 야호호호호 아 야 보기만 해도 만족스럽다 아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거래였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떠나보러 갑시다 떠나요 거래서 오 저 도착했는데 야 벌써 효주 보입니다 야 여기 좀 나쁘지 않은 서버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자 얘들아 하지마 이거는 초콜바스 보다 골든 페이스 해주게 그 사람 있니? 어 트레이드밋 자 하이킹 휴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하 바로 올려버렸습니다 근데 야 정말 아냐? 아니 지금 이거 많이 오르고 있다지만 아직 235마리야 너 그거랑 급이 달라 왜? 아 야 근데 하이킹 휴즈 진짜 귀환해하는 것보다 아직도 2700마리가 없어요 자 이 피시하고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과연 아 거담고킹크에 자 휴즈 뭐냐면 페스티브 휴즈까지 있습니다 자 이 두 마리로 어떻게 좀 거래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아 나는 솔직히 조금 아쉬운 것 같기도 하고 자 벨루가 오오 뭐야 이거 뭐뭐뭐뭐뭐야 야 또 예섭자는 그 해외판 부자가 온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좀 지켜보더라고 자 그것 좀 이 거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확실히 마음에 듭니다 오오 한정패 상당히 많은데? 자 확실히 해외 해외부자섭은 좀 신속합니다 여러모로 자 여기 360만 어때요 여러분 이건 그 거래로 보이십니까? 선물로 보이십니까? 음 나쁘지 않구만 자 우리 비코아건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오 예 이번에 새로 넣은 로봇산지패 그리고 도우면서 아스트라 하고 있네요 뭐라? 나쁘지 않은데? 더 없어 근데 이걸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걸로는 지금 235마리밖에 없는 거 아 살짝 좀 모자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나? 좀 아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나? 자 그래서 오늘 깜짝 이 골든 픽셀 후즈켓 한번 리뷰해봤는데요 와우 역시나 이 또 이 따끈따끈한 휴드답게 이 뭐냐 이 지금 해외 거래서버에서도 굉장히 인기 많은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야 여기 특히 해외 부자서버라는 거 잊으면 안 되겠고 다른 상태로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릴발찬 로봇산지패 돌아올게요 다음에 뵈요 바이 바이 가사 nutrient 뵈요 가사들 등장